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고2 학생들은 지금 여러분 고2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교과서는 지금 고3 학생들 올해죠 2019년 현재 고3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교과서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졌는가 물론 학생들이 자기가 재수를 할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개정이 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빠르게 한지 세지가 지금 고2 교과서와 고3 교과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리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지리는 아마 얼핏 들으셨을 거예요 거의 달라진 게 없는데요 거의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니라 안 달라졌습니다 99.9% 동일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써놨지만은 여기 써놨지만 그냥 6단원에 있던 지역조사와 지리정보 처리 그러니까 뭐 GIS 그 다음에 답사가는 방법 그 다음에 원격탐사 인공위성의 장점 그 다음에 동질지역 기능지역 점위지역 그런 거 배우던 그 단원 있잖아요 그 단원이 그대로 없어지거나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1단원에 3번 그러니까 1단원에 서브디렉토리 3번으로 리로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재배치만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한지도 그렇고 세지도 그렇고 선생님 보니까 교과서가 좀 얇아졌어요 눈에 띄게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 얇아졌고 선생님 보기에는 교과서 분량을 그래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시험 뭐 교육청 시험이라든가 평가원 시험이 나야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밑에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교과 분량은 약 10% 정도 줄였고요 특히 이제 솔직히 좀 실생활에서 너무 과도하다 쉽게 깊게 배웠던 뭐 해안지형이라든가 화산지형 같은 경우는 다소 간 좀 교과서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양이 좀 줄었어요 그러나 실제 시험을 봤을 때는 또 어떻게 갈런지 선생님이 지난 22년, 벌써 22년째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선생님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내용을 줄였지만 또 학생들이 두 과목 체제이기 때문에 너무 실력들이 좋아지잖아요 좋고요 두 과목만 하니까 옛날 네 과목 했을 때에 비해서 그러다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옛날 내용을 조금씩 더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사실은 그냥 현행 지금 고3 한국지리 교과서와 지금 고2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지리 교과서는 그냥 쌍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뭐 뭐 뭐 뭐 빼고 뭐 뭐 들어왔어 그런 거 따지는 거 자체가 머리 아픈 거고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도움 안 됨 오케이 도움 안 됨입니다 오케이 한지는 바뀌어 바뀌어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계지리는 그냥 얼핏 보면은 엄청나게 바뀐 느낌이 들어요 일단 체제 자체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지리 단원 명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주제별 정리라 그래요 주제 기후 지형 이런 걸 주제별 정리라 그래요 종교 대상은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런 걸 개통지리다 그래요 개통지리 주제별 정리죠 주제별 정리 지형 기후 종교 인구 도시 대상은 세계 전체 그리고 밑에 있는 걸 지역지리다 그래요 지역지리 그러니까 이거 봐 몬순아시아 지역 건조아시아 지역 유럽 북부 아메리카 지역 미안합니다 이게 아메리카인데 아프리카고 써놨네 그 다음에 사라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지역 뭐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지역지리 라 그래요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고3 언니 오빠들이 배우는 세계지리 교과서는 그냥 전단원이 이러한 개통지리였어요 지역지리가 없었죠 근데 이제 고2 학생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세계지리 교과서는 지금의 한지 교과서처럼 한지 교과서는 고2 학생 거나 고3 학생 거나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 고3 고2 학생 모두 한국지리 자체가 개통지리와 지역지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지리도 이번 고2 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지리는 한지처럼 개통지리와 세계지리로 구성체제가 바뀐 거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 지역지리 내용이 이 지역지리 내용의 90%가 90%가 이 원래 개통지리로만 되어 있던 이전 교과서의 내용에서 역시 재배치만 한 거야 거의 재배치야 새로운 내용은 선생님이 보기엔 새로운 내용은 교과서 전체 분량으로 봤을 땐 5%도 되지 않아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세계지리 내용을 많은 걸 덜어냈어 얼마나 많이 덜어냈냐면 이거 보세요 이건 이제 방금 한 얘기예요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 들고 있는 세계지리는 주제별 단원 배치였는데 지금 고2 학생들이 들고 있는 세계지리 교과서는 한국지리 교과서처럼 이 주제 개통지리와 지역지리로 크게 나눠져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역지리 내용도 대부분이 원래 있던 개통지리 내용에서 끄집어온 것이지 새로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걸 뺐어요 이게 덜어낸 거야 여러분들이 어? 이건요? 이거 봐 얘기를 들어봐 지형 단원에서 거의 죽음이었어요 세계하천들 다 외워야 했던 거고 그거 없어졌어요 이거 엄청난 거야 이거 아는 학생들은 알아요 이거 엄청난 분량 빠졌어요 이건 지형에서 큰 분량은 아닙니다만 나름 그래도 한 페이지 정도? 선생님 이제 개념 교재가 개념 교재가 내용 정리 파트만 본다면 한 60-70페이지 정도 될 텐데 그 중에 한 페이지 차지하던 게 없어진 거야 이건 거의 두 페이지 이것도 한 페이지 해안지형 전체는 아닙니다만 해안지형에서도 맹그로브 산호 또 사라졌어요 해류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거든 이거 거의 한 페이지 차지하는 거야 이것도 없어졌어요 기후에서만 잠깐 언급하는 정도고 해저지형 빠졌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걸 주로 많이 뺐냐면 주로 밑에 다음 페이지 써놨지만 지구과학하고 겹치거나 한국지리와 겹치는 부분들은 과감히 덜어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바뀌었어 그게 중요한 건 없잖아요 희소식만 전달해드리면 세계지리의 내용도 꽤 줄었어요 꽤 줄었어요 진짜로 꽤 줄었어요 굉장한 희소식이죠 실제로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것도 있어야 했는데 해안지형 다음에 추가된 게 뭐냐면 캐스타라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좀 차별침식으로 생기는 호상의 계속 구름 같은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듣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고 분량은 되게 적어요 이것도 되게 이거는 굳이 얘를 갖다가 만약에 학원 교재를 얘기하면 드랍쳐도 반 페이지도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요게 좀 들어왔고 또 화산지역에서 우리가 화산 관련된 화산재 화산 가스 화산 이류 화세류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거기다가 뭐 순상 어떤 거 종상 어떤 거 넣었는데 이건 굉장히 쉬운 내용이 들어온 거예요 칼데라 아유 굉장히 쉬운 거죠 이건 뭐 교과서 교재상에서 한 줄 한 줄 정도 차지하는 것들입니다 한 줄 한 줄 그러니까 교과서 말하면 이건 뭐 반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교재로 말하면 그 다음에 카르스 지형은 여러분 잘 아는 석회동굴 뭐 이런 거여서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지형이라 추가되었지만 부담이 없는 지형이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빠졌냐면은 와 장난 아닌 거야 이것도 이거는요 세계지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가 자원 파트거든요 자원 파트가 크게 4개예요 뭐냐면 식량 자원 그 다음에 기호작물 가축 에너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인 그 중에 하나인 플랜테이션이 빠진 거야 그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빠졌고요 이것도 또 한 페이지 하려 했던 거죠 미국의 인종은 아프리카계 아저씨는 어디 살고 히스패닉은 어디 살고 아시아계 어디 살고 유럽계 이거 한 페이지 정도 빡빡한 거야 그것도 빠졌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있죠 서비스업은 한지랑 완전히 겹치는 거예요 생산자 서비스업이 어떠고 저쩌고 서비스업의 세계화 조금 조금 지루한 파트거든 그거 한 페이지 하고 또 학원 교재로 그것도 빠졌어요 다국적 기업도 빠졌어요 이거 PD님도 벌써 웃고 계세요 PD님은 선생님이랑 지금 한 거의 10년 가까이 찍고 계셔가지고 이걸 다 알고 계시고 엄청 많은 게 빠진 거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무게로 따지자면 100kg 사람이잖아요 20kg 덜어낸 거야 거의 오케이 15kg 덜어낸 거야 15kg 그렇지 15kg 정도 아시아의 공업지역도 중국 공업지역 일본 공업지역 인도 공업지역 이런 것도 빠졌어요 이거 시간을 따지면 그렇죠 한 30분 거의 뭐 한 30분 합쳐서 한 1시간 어우 뭐 한 4-5시간 날아간 거 같아 영토 분쟁 빠졌어요 쌩깍구 열도 뭐 쿠릴 열도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런 거 포클랜드 이거 다 빠졌어요 물분쟁도 빠졌어요 물분쟁도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거는 들어온 거는 진짜 들어온 게 학원 교재로 한 한 장 한 장 정도라면 빠진 거 한 8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은 이 지역 지리라고 그래가지고 또 옛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지역 지리면요 아시아의 기후, 지형, 도시, 인구, 산업 각각의 지역을 계통으로 또 다 배우나요 그런 지역 지리가 아니야 선생님도 이거 개정됐다 그랬을 때 어떤 친구가 어떤 후배가 형님 이번 개정 세계 지리어 옛날로 회귀한대요 옛날 그 지역 지리 중심으로 너무 놀랐었어요 옛날에는요 아시아는 아시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따로따로 각각의 기후, 지형, 산업, 인구, 도시 다 배웠단 말이야 그런 지역 지리가 아니더라고 이번 지역 지리 이번 지역 지리는 뭐냐면 쟁점 중심의 지역 지리 즉 그 지역의 핫 이슈 쉽게 말하면 북부 아프리카다? 그럼 핫 이슈가 뭐냐면 사하라다나 사막화 이걸 이거 쟁점이야 쟁점 이러면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다? 그럼 쟁점이 뭐야? 공업, 산업 이런 거 그러니까 지역을 개통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핫 이슈별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핫 이슈도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 개정교과의 개통 지리 내용 그대로 재배치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여기서 새롭게 들어온 게 새롭게 들어온 건 이 정도? 지역별 산업구조 비중 있게 다루긴 하는데 이건 비중이 있다는 건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지 내용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한 15% 정도가 빠졌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10%라고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 보기에는 한 15% 가까이 되는 것 같아 선생님이 이제 지금 OT 찍으면서 얘기해 보니까 아까 이제 집에서 이제 PPT 요거 만들 때는 한 10% 같았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깊은 거야 내용이 빠지는 건 좋잖아 선생님 장에서 왜냐하면 학생들이 사문하고 생윤을 하는 이유가 부담이 없어잖아 그치? 세지한 지도 좀 부담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10% 정도면 막 덜어진 거지 분명한 거는 너무 다행입니다 수능 본질에 맞게끔 거대한 국어시험 형태로 가려면 지금보다도 사실 더 내용이 줄여야 되지만 암튼 조금씩이라도 줄어들었다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개정됐다 됐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이제 뭐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지 바뀐 게 아예 없다 세지 바뀌었다 하지만 거의 95% 내용이 동일하고 새로운 내용은 5% 있다 근데 고마운 거는 이전 교과 내용에서 무려 한 15% 정도는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업 열심히 하시면 되죠 뭐 바뀌고 그런 게 뭐 이렇게 사실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이미 찍긴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그저 고고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